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주현입니다. 자, 2024년도 지구과학원 매직 스페이드 스페이드 개념완성 강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직 스페이드 개념완성 강좌는요. 우리 연간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5월달에 진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지구과학원 매직 개념완성 강좌를 끝내고 났더니 아니 세상에나 우리 열혈 오주교 신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빠르게 열심히 잘 따라오시는 터라 제가 그냥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보다 뒤처지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란 나머지 아주 그냥 발빠르게 스페이드 개념완성 강좌를 바로 시작하려고 이렇게 OT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뒤처지면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바로 3월부터 이 스피드 개념완성 강좌 진행해보도록 할거구요. 일단 다른 그 무엇보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체, 전체 35강으로 끝납니다. 음, 지구과학원 매직 개념완성 강좌의 스텝1, 스텝2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일단 35강에 끝낼 것을 약속드리구요. 자, 그 다음 무엇보다 일단 빠르게 진행한다라는거 말씀드렸으니까 수강 대상 이거 좀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첫번째, 2024년도 매직 개념완성 강좌를 일단 완강 때리고 오신 분들 어, 괜찮습니다. 어차피 개념 복습은 여러분들 꾸준히 하셔야 하는거 아시죠? 네, 그래서 매직 개념완성 강좌를 통해서 복습하셔도 괜찮고 어, 지금 이 스피드 개념완성 강좌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발빠르게 공부하시고 복습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시간을 이렇게 내서 직접 이렇게 복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 매직 개념완성 강좌 2024년도 버전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일단 지구과학원 개념학습을 한 번 이상 온전히 정리를 끝내신 분들 음, 바로 조인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 물론 이게 끝이 아니긴 한데 좀 더 당분 말씀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념학습을 일단 했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념 복습을 해야겠어. 그런데 혼자 하려니까 왠지 제 얼굴이 자꾸 아른아른거리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가는 것보단 같이 가는 게 좀 더 멀리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인 거 아시죠? 그래요. 그런 분들 개념 복습을 하고자 하시는 수험생들 자,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024년도 수능 지구과학원 2등급 이상 사실 2등급이라는 건 이미 어떤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2등급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 저는 지금 이제 N수를 선택을 했는데 지난해 아주 치열한 전투를 끝냈고 아주 그냥 나름의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제 2월 말, 3월부터 본격적인 지구과학원 공부를 다시 하려고 했더니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깨끗하게 처음부터 채워나가는 매직 개념 완성 강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걸 조금 더 권장드리고 싶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들보다 발빠르게 겨울 시즌부터 학습을 시작했다라고 할 때는 스피드 개념보다는 매직 개념 완성 강좌를 더 권하고 싶은 거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지난해 치열한 전투를 성공적으로 끝마쳤고 아직 책을 봐도 여전히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냥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면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다른 과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 시간 안배도 필요하기 때문에 스피드 개념 강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깔끔하게 복습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여기 2등급 이상이라는 건 나름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뿐이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개념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예요. 선택은 어쨌든 본인이 하는 것이긴 한데 이 스피드 개념 강좌를 듣는 건 이따가도 혹시나 몰라서 또 한 번 말씀을 더 해드리긴 할 텐데 지구과학원 모든 개념 학습에 필요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제가 강의해서 다 떠들지 못해요. 35강에 끝낸다 했잖아. 스텝 1, 2 얘네들 전체의 전범위에 대해서 따라서 아 지금 한 번쯤 지구과학원 개념 학습을 했다. 그리고 지금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 나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수순으로 수순을 밟아서 쌓아왔던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지금 단계라면 충분히 있을 법하다라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만하다라는 내용들은 일단은 꽤나 과감하게 스킵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구과학원 교육과정에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요한 핵심 개념 그리고 그 개념 원리가 이해되고 설명되는 과정 이 부분은 제가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특정 현상을 설명할 때 필요한 용어정리 이런 것도 역시나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빠르게 정리하긴 할 텐데 반복을 줄이고요. 그리고 아유 그래 지금 뭐 세상 살면서 19살, 20살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쉽다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넘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음 좋습니다. 따라서 스피드 개념 강좌를 들을 때 사실은 이 겨울 시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외직 개념 완성 강좌를 듣고 빠르게 복습을 하고자 할 땐 같이 이걸 듣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원 학습을 할 때 시기를 한 테포도 줬어요. 되게 뒤늦게 만약에 개념 학습을 해야 돼. 근데 알다시피 개념 완성 강좌는 진짜 모든 걸 제가 밥상 차려놓고 반찬 다 골라드리고 입에 다 쑤쳐주고 잘게 잘게 제가 대신 씹어서 넣어드리진 못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진짜 많은 양의 어떤 영양가를 제공해드리는 걸 진짜 떠먹여드리는 그런 강좌라고 한다면 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학습 시기를 한 템포 뒤늦게 잡아서 조금 시기를 놓쳤던 분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끝내야 되는 분들 또는 내신 대비를 하는데 지금 당장 한 2주 뒤 시험이야 전체 범위 한 4분의 1 정도가 시험 범위로 할당돼 있어 빨리 빨리 듣고 일단 뭐 한 두 단원 정도를 끝내야 돼 이런 분들이라면 일단 스피드 개념 강좌를 듣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단 이거 중요합니다. 단 분명하게 전제를 깔아요. 단 제가 다 떠먹여드리는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집어먹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꽤나 많은 부분들을 감내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제가 그 말씀은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따라서 어떤 어떤 항목들은 이런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계시죠? 라고 했는데 왜? 이거 이거 했으면 알아야 되는 거거든 이해 돼 무슨 얘기인지? 했는데 이거 알아야지 근데 어? 저는 머릿속에 근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그 내용들을 찾아서 채워 놓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 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뒤늦게 개념 학습을 하시는 분들 여기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개념 학습을 하시는 분들 와 진짜 내신 날 진짜 점수만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이거 빠르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싶은 분들 본인이 충분히 본인이 같이 채워나갈 수 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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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떤 능력이 되신다면 스피드 개념 강의도 또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단원 6개인데 35강에 끝낸다라는 건 한 단원당 6강으로 진행된다는 소리고요. 오케이? 36강이 아니고 35강인 건 일단 현재 강의 계획은 마지막 6단원은 5강으로 잡아두어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66666 마지막 5강 좋아. 일단 이해 가시죠? 오케이. 이 정도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자 구성 총 35강 대단원 하나당 6강 마지막 6단원만 5강 스텝 2도 대단원당 한 강식으로만 일단 구성해서 넣습니다. 자 그래서 좋아. 개념 복습 이거 중요한 거 음 단계 구성 아시죠? 내신 수능 위한 개념 복습 완전 백지상태야 지구과학원 처음 합니다. 스피드 개념 들어도 되겠습니까? 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아시겠습니까? 어 완전 백지상태라고 한다면 그래도 진짜 중학교 때 열심히 과학수업 들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어? 어? 그 열심히 과학수업 들었고 학교에서도 지구과학원 수업할 때 열심히 들었고 그렇다라면 괜찮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채워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완전히 이제 지구과학과 담삭고 살았는데 이것만으로 뭔가를 이루겠다? 그거는 조금 전 회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기존에 이제 음 우리 교재에 있는 구성들 자 그리고 한 말씀 더 이 개념 강좌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개념 원리에 대한 설명들은 최대한 짧게 빠르게 신속하게 알맹이 핵심만 골라서 드리긴 해요. 설명드리는데 이 책 안에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꽤나 많은 대표 유형 분석 문제가 있습니다. 주요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 및 일부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스텝 2에는 역대 나왔던 기출문제들 중 꽤나 고난도 문제들 조금 신경 써야 하는 내용들을 따로 수록해놓은 거 아시죠? 근데 그 모든 문제 풀이를 제가 다 해드리진 못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우리 매직 개념 완성 강좌에 강의 시간이 꽤나 길게 설정된 큰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념 설명을 드리고 이 개념이 음 어떻게 문제에서 이렇게 버무려져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들은 그 문제를 풀 때 어떤 암교수가 필요하고 어떻게 개념 원리를 적용시켜서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바로 보여드리기 위한 설명이 꽤나 많아 음 저는 항상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바로바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꽤나 커요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아 이렇게 내용을 배웠고 이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 것입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지 않으면 학생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아 처음에는 약간 이제 아 이거 어디까지 이거 챙겨서 공부해야 되나 어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래서 바로바로 보여드리는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학습의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의견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제 스피드 개념은 이제 그 문제 풀이를 그렇게 무겁게 못해요 어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풀이를 못합니다 그래서 각 문제에서 진짜 필요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 또는 핵심 포인트만 일부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점도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교재는 우리 매직 개념완성 강좌의 교재랑 같은 교재 필기노트랑 같이 세트로 제공이 되니까 일단 2024년도 지구과학원 오즈 매직 개념완성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 구매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 선생님 저 책에 막 필기 다 해놓고 지저분한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또 일단 또 들으면 돼 굳이 교재 중복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복습이 중요해요 복습 어떻게 보면 복습용 강좌에 따라 보시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개념 어 1단원부터 열심히 했는데 한 5단원쯤 됐더니 앞에 뭐가 있었지 그게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야 원래 그래요 원래 어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음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해서 꾸준히 복습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 개강은 자 2023년 3월 7일 화요일날 개강을 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 5강에서 6강 씩 꼬박꼬박 꼬박꼬박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한 주에 대단원 하나씩 그을 끝내려고 일단 제가 마음을 먹고 있긴 해요 혹시 모를 여러가지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일단은 요정도로 일단 음 제시를 해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따라온다 그러면 올라가자마자 바로바로 그냥 어 어 항상 진도율 100%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는 거예요 자 전체 완강은 2023년 4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시즌에 접어들기 전에 일단 내용을 일단락해서 끝낼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좋아.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자 온라인 학습 지원 중단원별 추가 문제 역시나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추가 문제는 우리 지구과학원 개념 완성 강좌에서 제공해 드렸던 중단원별 추가 문제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본 메인 교재도 같고 추가로 제공해 드리는 문제도 같은 점 말씀드리고요. 자 Q&A 게시판 열심히 우리 연구실 조교 분들께서 진짜 진짜 어마어마한 고생하시면서 Q&A 게시판 운영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Q&A 질문글 이렇게 올릴 때 몇 가지 안내 사항이나 이렇게 공지글 있는 거 꼭 읽어보시고요. 질문하실 때 주의할 점. 어떻게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해야지 보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이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둔 게 있으니까 꼭 예의 갖추셔서 질문 잘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진짜 우리 답변조교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 진짜 이거 진짜 감사하고 고마움만 가셔야 돼요. 저도 진짜 이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진심 고맙고 감사드리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는 게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우리 카페 있죠? 카페에다 공부하는 거 항상 티내시고요. 절대 막 재수없게 잘난 차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는 되게 대견하다. 나는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하다. 이런 생각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걸 이제 밖으로 티를 내는 순간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이거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 항상 내 쪽으로는 우주 최강이다. 그런 생각.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의 약속을 본인 스스로 지켜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치? 누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 본인이 해야지. 그죠? 좋아. 하여튼 학습 일정 계획 잘 세운 다음에 여러분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린 바이고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거 제가 몇 가지 더 추가적인 말씀과 곁들여서 같이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원의 빠른 개념 복습. 일단 개념 완성이라는 타이틀보다는 개념 복습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자, 스피드 개념 완성 강좌만으로는 모든 개념 학습이 완전 백지 상태에서 이것만으로 끝내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밑바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본인이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이 스피드 개념 완성 강좌를 같이 들으시면서 하신다면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완강을 할 수 있고 대신 그만큼 본인이 해야 할 숙제가 많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떠나게 드리지 못하는 점. 음,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듣고 공부할 때는 반드시 강의를 듣는 게 도움이 돼요. 강의 들으시면 정말 많은 게 해결됩니다. 오케이? 음, 자,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자,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어, 저는 제가 충분히 선생님께서 이렇게 어, 좀 스킵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다 어, 채워나가십니다. 어, 걱정 마십시오. 해서 했는데 어, 어떤 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거나 특정 용어. 그러니까 어, 이거 한 번쯤 공부했다면 지금 정도 상황에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은 제가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와, 막 중간에 확 건너뛴 기분이 들어. 여기서 왜 저렇게 되는지 당최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계속 어떤 용어를 얘기하는데 그 말 뜻을 모르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2024학년도 매직 개념완성 강좌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해서 다시 듣는 걸 권하고 싶어요. 어, 물론, 물론 전제를 깔아야 돼. 일단 메가패스로 수강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든 강좌를 어, 언제 어디서든 부담없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케이? 음, 근데 이걸 스피드 개념 강좌를 단광자로 구매해서 보시는 분들이 어, 일부 그걸 발췌해서 보기 위해서 또 개념완성 강좌를 또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건 사실은 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긴 해요. 오케이?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 잘 판단하셔서 강의 수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어 무슨 얘기인지? 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패스 수강생들이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서 어, 내가 이쪽은 좀 강해. 어, 얘 좀 괜찮았는데 아, 나 5단원 만 들어가면 막 헤매. 어? 어? 아, 1단원의 특정 주제에서 난 좀 약간 취약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스피드 개념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소화하시고 어, 여기서 조금 이제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매직 개념완성 강좌에 아주 그냥 떠메겨드리는 떠메겨드리는 어, 소화 잘되라고 막 죽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아,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어, 가시 다 발라놓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챙겨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단광자로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기는 좀 부담될 수 있으니 스피드 개념을 들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어, 조금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채워나가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해 가시죠? 좋아요. 자, 업로드 되는 즉시 그러니까 업로드 되는 게 여러분들 학습 일정이야.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날 업로드가 되면 다음 주차 수업이 업로드 되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무조건 이걸 끝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뭐 학교를 가래 뭐 해야 될 게 많네. 아, 다 좋다 이거야. 하지만 하셔야 돼요. 오케이? 어. 세상 사람 다 바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2014학년도 오즈 매직 개념 교제 대표형 분석 문제 모두를 다 풀어드리지 않아요. 음, 앞서 말씀드렸죠? 핵심적인 사항만을 부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출분석 강좌에는 우리 매직 개념 완성 교제에 있는 대표형 분석뿐만 아니라 주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수능 기출, 개념 교제 안 들어있는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일부도 같이 수록되어 있고 거기에 또 모든 문제풀이를 아주 그냥 상세하게 또 떠나게 드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 그래서 아, 개념 설명 빠르게 듣고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해설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기출분석 강좌 병행하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대단원 끝내고 기출분석 대단원. 좋아. 중단원 끝내고 기출분석 중단원. 이렇게 따라오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3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유형별 자료분석 유형별 자료분석 아, 유형별 자료분석은요. 매주 금요일날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3월 16일이었나 17일이었나 지금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여간 3월 중순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스텝 3. 스텝 3. 아, 저 스텝 1, 2 끝내고요. 이제 스텝 3 이제 딱 나가면 됩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공부하고 나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해요. 이게 생각보다 지구과학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어, 이거 공부하다가 딱 어느 순간 뒤돌아봤더니 기억나는 게 되게 적은데 어떡하죠? 이런 걱정과 고통을, 고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누구나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어? 아주 특출난 이상한 비상한 머리를 가지는 분들 아니면 대다수가 그래요. 어? 알겠지?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시 보셔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개념완성 강좌 완강하고 스텝 3 가기 전에 어, 그래서 사실은 스피드 개념 강좌를 이 유자분보다 한 템포 일찍 개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1단원 개념 복습하고 1단원 스텝 3 이거 빡센 내용들만 다 말할 거거든요. 어, 듣고 또 2단원 스피드 개념 듣고 3단원 유자분 아, 2단원 유자분 스텝 3 듣고 이해 가시죠? 오케이? 병행 하시는 거 추천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내용 분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꾸준히 개념 복습해야 해요. 잊어버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정말 한 2회독, 3회독 됐을 때 아, 그제서야 어느 정도 아, 뭐 이거 뭐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 내용 아니야? 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알고 있던 내용 아니야? 이런 느낌이 딱 들 만큼 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뭐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난해 개념 교재 2023학년도 개념 교재로 강의를 듣기에는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다 여러분들 어, 깨끗하게 깔끔하게 어, 수업을 듣고 정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2024학년도 개념 교재로 수강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24학년도 오즈 매직 개념 완성 강좌 이미 완강되어 있죠? 매직 개념 완성 강좌의 교재와 매직 스피드 개념 완성 강좌의 교재는 같은 교재를 사용합니다. 굳이 여러분들 교재 중복구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개념 복습 용도로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노력과 고통이 없이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어떤 결실을 어? 어, 이렇게 좀 맛보고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리고 성공의 기쁨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 그리고 흘리는 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어? 어? 뭐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어, 그래 나한테도 이제 이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는구나 어? 나의 인내력을 여기서 한번 테스트해야 하는구나 그치 어, 그때 그걸 기꺼이 조금은 즐겁게 어차피 겪어야 될 거라면 즐겁게 받아들이시고 그것들을 다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어? 본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성취감을 많이 느끼시고요 그리고 작년과 또 다른 여러분들 한층 성장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느껴보시면서 음, 더 앞으로 얼찌감치 헐헐 날아가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어 제가 분명하게 이제 단연간 나름의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결과에서 큰 결실을 우리는 챙겨가야 돼요 어? 그것도 있어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고 챙겨갈 수 있는 게 저는 생각보다 많다라고 느껴요 음 저도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 스스로 어? 나름의 아 이걸 일정 내에 끝냈어 어? 이걸 밀리지 않게 해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느끼는 성취감이나 그런 것들도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그래? 어? 힘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잔뜩 쏟아 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힘들 때 어? 저를 보셔서라도 힘을 내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금 지쳐서 제가 조금 지쳐하는 것 같다 싶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또 에너지 파파 어?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오케이? 어? 수강후기 파파 남겨주시고 어? 강의 열심히 잘 듣고 있다는 거 여기저기 티 많이 내시고 오케이? 자 그렇게 2024학년도 수능 대비 그리고 2023년 내신 대비 지구과학원 빈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 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